형용사 1. Adjective 1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캐묻기를 좋아해서 날 피로하게 하는 잘생기고 용감한 내 동생과 살 속으로 파고들며 어리둥절케 할 정도로 아주 추운 날에 딱 어울리고 맛있어 보이며 살아있는 신선한 치즈가 순식간에 넘쳐 흐르는 그래서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적이고 놀라운 광고의 호떡을 판매하는데 교활한 사람이 주문할 때 눈에 띄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실망스러워하며 지루한 시간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평소 이해가 빠르고 근면한 것을 숭배하는 나는 임시로 돈벌이가 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은행의 일을 알아보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가오는 거야 피가 날 섬뜩하게 해서 매스껍고 혼란스러웠지만 절박한 상황이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시키니 그 사람 몸이 흔들리면서 멋진 상태가 되어 주변이 빛나는데 호떡집 사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공짜를 보증하는 티켓을 주셨어 돈도 절약하고 즐겁고 또 날 흥분시키는 하루였어 그의 생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